두통이의 마음 어느 마을에 두통이란 원인이가 살고 있었어요 두통이 아주 나쁜 원인이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도둑줄 조절 싸움 조절 나쁜 짓을 많이 한 원인이었어요 도대체 왜 두통이는 나쁜 원인이가 있었어요 두통이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귀가 살고 있었어요 너 그 놈 저 두통 로고 두통 누워넣어 하야 하지만 두통이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따의 두통 엄비들이 먼 스코어 할 때 자 내 이름은 두통 그냥 주묵 두통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그 놈 그 지역 매짜오 강포미아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그 놈 지어 매짜오도 그 놈 깜부지어 동남통 지역에 누구든지 내 반항을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바운야나 어사뽕거덜 그냥 그냥는 썸나 내 입도해 그냥는 말이야 그런데 이 동네 애들이 요새 와서 내 말을 안 들어 보다에서 그만이 너 봄니 크밍크밍 어사뽕거덜 그냥 이별 날 만대면은 비와 일을 가기 시작했어 보게 다이야도 떠우 프레비어 땅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프레바바에다 너와야 하나님은 어디 없어 프레바바에다 엄미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엄미엔디 천국은 없어 엄미엔 천국은 없어 얘들아 있어 없어 크밍크밍 어디 천국은 없어 엄미엔디 없어 엄미엔디 없어 엄미엔디 네 제가 눌렀어 단어로 엄미엔디래 엄미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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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엄미엔디 힛 힛 그런데 엄미엔디 그러면 예배를 데리러 갔나봐 그날이 금액금액대완 프레비어스타쿠가에 벚꽃돌프네 내가 오늘은 그런 데 죽고야 큰염능 아우입이 바깔게 엔치 이것도 나에게 다 구덩이를 펴자 오케이 이제 봉갑으로 한옹 잊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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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갑으로 한옹 잊샤 잊샤 아 아 잊샤 잊샤 아 구독이 다 봉갑으로 한옹 토마을 아 아 잊샤 너 먼저 이제 나가 But no Simple 조기 일도 법 사람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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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화했대 문화했대요 진짜 문화했대요 수업을 맞설패하지 해보니 해놈 수업을 야 너무 많이 수겼잖아 아니 수업을 넣지마 그렇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 따라해 수업 다 큰일 하지마 하나님 아버지 프레 할거 брать 하나님 아저씨 프레äs 높온 하나님... 아저씨 그렇군요 ㅎㅎ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프레 embarrassing 하나님 아버지 유 stability 하 dom 아버지가 뭐야 넷 Ава 하나님 아버지 프레야버바이나 프레야버바이나 저희 맘속에 너 그놈자 너버그녀 선생님 맘속에 너 그놈자 너버그녀 나라게 송장 끊지마 저희 맘속에 너 그놈자 너버그녀 너 그놈자 너버그녀 무엇이 있는지 미에 너버이타 가르쳐주세요 송봉민 송봉민 호연 어떠세요? 송아홀컴인 자 이제 너의 마음을 보는거야 맘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싶죠? 내가 너버그녀 내 너버그녀 내 너버그녀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거야 오지네 너버그녀 피 모이 너버 미 모이 모이 자 하나 둘 셋 모이 비 나이 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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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막이다 그냥 니가 아닌 너의 점.. 너 덧봅 더럽네 왜 내 마음속에 네가 살고 있니까? 너는 날마다 남의 걸 훔치고 욕심을 버렸잖아. 너처럼 욕심 부리는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어. 그냥 누워도 너 그 놈 저 또 또 있냐. 나 멍청과 너를 뻥 부르트라미해. 너희들도 욕심 많지. 나는 그냥 금액관리 때가 매일 더 부르트라지. 너도 침 잘하지. 나는 그냥 졸종 로이 보고 모피어 나을 들어. 나는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그냥 졸종 내한 거 보면 부르트라미해. 나 미시론 다 그나마 정져 쩌잰동. 다 마울지 마 넌 나의 노예야 난 너의 마음속에 살다가 노력할 것 지어부를 갈 거야 자 내가 먼저 물어 들어갈게 그 마음을 열어 손 봐. 어쩐 너보. 내 약한 양은 좀 줄 거 넘쳐나 봐. 안돼 안돼 안돼. 오빠, 이거야, 맞대. 내 빠아, 빠아, 내 빠아, 나. 너, 너, 내 몸 중에 욕심먹기고 다가. 너 그분처럼 왜 굽매야. 너 뭐 그냥. 아냐, 뽕 그렇더라 좀 그놈 봐. 아냐, 아냐. 이건 꿈이야, 꿈이야. 너, 니 지금 못 매. 오빠, 내 끝이야. 열썸, 열썸, 열썸. 이거 자식이 아니야. 니 지금 못 매, 또 안 매. 근데 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싶어요. 어느새 뭘 너 과연 내가에서. 아, 뭐야, 뭐야. 제발, 제발. 자, 우선. 너는 나의 목속에 살 거이란. 깜빡이야. 그념 제가 아름. 주로 그녀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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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마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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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놈쩍 미앤아리야 다 쫓아가네 해주세요 이대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냥 더욱더욱 다수워 여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따타 나우이 회님 피스 위 아따타 나우이의 메뉴스 피스 위 우리 잘 못했으라 우리 소위에 있어 또 그놈쩍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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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위에 있어 또 그놈쩍 고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귀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너 그 놈 저 두통 아래가 사탐 비해 줄 안 본다의 짬뽕 짬뽕도 하. 그리고 고락이 시작했어요. 하여금 간다. 짬뽕 아래가 사탐. 이제 더 이상 고기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너 그 놈 저 두통 아래가 사탐 누워도 너 그 놈 저 두통 엇반대. 거짓말하는 마귀도 없었어요. 이제 아래가 지고 젠도다의. 아, 누워가자. 어, 미에 바랴. 자, 저거 가자. 송도가 감티놈. 자, 저거 가진 송도가 감티놈. 이렇게 두통이가 기도하곤 하니 두통이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보니 두통 짭다 아디당 미흔적 본능함. 그리고 두통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나의는 브레이스리 콜코논드 로봇판. 이렇게 한 장면을 뽑아줍니다. 도토마, 도토보이. 도토마. 도토보이. 어, 어, 미신이. 브리소이. 도토마, 도토보이. 오늘 사랑한다. 그녀의 웃음을 낳았네 난 나쁜 어린 예수님 미소에 그녀의 웃음을 낳고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소 온다에 그녀의 속볼로도 전직한 써버렸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녀의 웃음을 낳았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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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하여 그녀의 이리하여 이리하여 여신이 닿기 그녀의 이리하로 이리하여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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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